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연말에 우리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났는데 2.5단계 일주일 더 하는가 봐요. 그래서 3단계 하면 송구영신예배도 저 혼자 할 뻔해요. 지금 20명 그렇죠? 저 혼자 할 뻔했는데 그 뉴스 보고 좀 안심이 됐어요. 좋죠?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저 혼자 할 뻔했어.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송년회 이런 거는 지금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우리가 세상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 주일 예배 중에 또 저녁 예배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꼭 파티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갑자기 막 행복해지네요. 말씀의 집, 기도의 집.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는 받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고 하니까요. 또 참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요. 보일 때는 대충 해도 다 된 것처럼 느끼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전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더 전하는 거는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원님 어디 있어요? 네. 오늘은 안 보이네. 전화 좀 해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더 간절해지는 그런 거지 지식을 다 많이 가져와서 전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옛날에는 보이니까 대충 해도 뭐 했다고 가자 이러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전달됐을까. 그래서 그 연기하는 분들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영상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 그러면 그 장면에서 역할이 쫙 나가야 되잖아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얼굴만 예쁘지 연기가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죠. 말 안 해도. 상당히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의 집은 오늘 이렇게 봐야 돼요. 말씀의 집이 뭐냐. 그 말씀의 집 둘러보기. 둘러보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적인 부분이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집 안에 들어가서 거주해야 돼요. 집은 사람이 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파트 생활은 아파트 생활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은. 혹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의 집에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고 싶고 만족과 행복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러면은 평가를 해야 돼. 평가 관리비가 얼마나 가지. 그런데 내가 투자 대비해서 얻은 건 얼마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상 결말 짓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시상 결말 짓는 거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그 학점을 이수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했고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뭘 하게 되면 이제 이수해서 자격증을 얻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매듭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한정 한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리, 평가, 시상 이 부분하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정리 정돈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려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말씀의 집 둘러보기는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ppt를 보면 말씀이 집이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문 밖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출입문이 있죠. 그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문은 열고 들어가야 돼. 여기로 안 들어온 사람은 도둑놈이야. 교회 들어왔더라도 도둑이야, 이단이야. 아니면 가짜. 가짜들이 와서 등록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에는 몸만 싹 들어온 게 있고 안으로 싹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는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그냥 있으면 거실하고 막 다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집들은 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신발 벗는 데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확신이고요. 하나는 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올 때 들어왔냐, 못 들어올 때 들어왔냐, 번지수를 확인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101호에 들어와야 되지, 102호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확신은 뭐냐면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돼야지 이 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았는데 들어왔다면 이게 침입자예요, 침입자. 아니면 잘못 온 사람들이에요, 번지수가. 그래서 확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영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사망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모든 것 중에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게 회원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의 첫째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인의 여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비교인 내지는 그냥 이렇게 탐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탐문하러 온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삶에 승리할 수 있고 죄산받아서 정제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나머지 확신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알맹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천국 간에도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내가 확실히 딛고 있으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문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 안에 그리스도인이죠. 문 밖의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들어온 진짜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알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설명을 할 줄 알면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말해봐 그러니까 더듬더듬하잖아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세요.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셀 식구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죄산받았느냐 아멘. 구원받았느냐 아멘. 기도의받았느냐 아멘.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 깊은 진리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셀 식구들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한 뭐예요. 항상 아멘. 오케이예요. 이거 자체로 진수성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생활로 풀어놓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인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교제의 생활. 증인의 생활. 전도자. 후이들이라는 물질로 섬기는 생활. 이거는 이제 약간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붙어가지고 약간 움직이는 베이비. 그렇지만 이게 있어야지 걸음마를 해야지 나중에 서서 뛰어댕기지. 그러니까 이 생활이 안 되면 나머지 생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지는 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탈북에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한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별세계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가지고 말도 다르고요. 정말 문화 충격이 많습니다. 저도 문화 충격 받잖아요. 커피 사러 가가지고. 저녁이 좀 환가하니까. 좀 이렇게 편하니까. 스타벅스를 자꾸 가라고 해가지고 카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를 가면요. 스타벅스는 주문하기 쉬워요. 매장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준단 말이에요.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해서 라떼 그러면 라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무인 주문 거기다 하라고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요. 안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생활이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나한테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없던 생활을 새로 하는 겁니다. 옷을 새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라로 올 때는 주류라로 오는 옷이 있죠. 우리가 썬데이 슛 그래가지고 주류라로 올 때 아무거나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옆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는가 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신병 훈련소. 군인으로 말하면 신병 훈련소 가서 4주, 8주 훈련 받고 나면 군인으로 단학화가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착 나오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각이 잡혀야 돼요. 어디서부터 뽀뽑거리면 이게 말이 교인이 교인이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깐난 애기니까. 그런데 10년 된 깐난 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 아하 참.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교회의 문화는 빠삭합니다. 교회와 눈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안 따라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만년이 이게 베이비지. 만년 베이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들어오면 현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세계가 펼쳐지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영이시란 말이에요. 중개는 뭐예요? 게시예요. 게시 중에서 특별한 게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말이에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생명이잖아요. 바이블. 바이오. 생명. 그런데 이거는 구약 신약에서 언약서라고 하면 쉽거든요. 언약서는 종주와 피종주가 있습니다. A, B 있습니다. 갑을 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합의 문제예요. 본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냥 허튼 말을 막 하고 말하고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으면요. 이거는 죽어떻게 너도 안 바뀌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언약을 너한테 요구한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우리가 흐지부지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했잖아요. 피로 사인을 했잖아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 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가 사탄이 끼어들었다는 게 언약 파괴시킨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간질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약 문서의 근거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게 섬겨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 무서워요. 속도가 80km입니다. 그러면 79km 안 걸립니다. 그런데 81km이면 딱 날라옵니다. 벌금 날라옵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굉장히 엄중하죠. 그 대신에 보장받는 것도 100%예요. 보장받는 것도 100%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가 아니면 하면 10%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러 믿어? 10% 수익률을 가도 되겠어요? 100%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면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이상 확실한 복의 비결이 없는 거예요. 하면 그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층 성경을 보면요. 핵심 구약 역사, 신약 역사, 구약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이렇게 지금 말씀의 집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망대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가 아직 안 갔으니까요. 제 기억에는 2월인가 언제 올해예요. 올해 코로나 막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주도 갔다니까. 제주도 갔는데 1100구제 가서 눈을 봤어. 눈을 봤는데 제가 본 한라산 눈 중에는 제일 많이 온 그날 눈이 왔거든. 그래야지 그 눈을 제대로 봅니다. 전날. 그래서 운 없으면 계속해서 통제가 되니까 못 가고 전날 눈이 왔는데 통제가 풀렸을 때 그때가 진짜 보는 거지. 그때가. 그리고 갔어. 갔더니 참배꽂이소 보는데 진짜 한라산에 눈 설경이 있죠. 싹 보이더라고. 약을 넣죠. 못 봐서. 그 못 보는 건 탓이지. 뭐 안 가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도 운이야 운. 눈이 안 오면 다 못 보는 거고 눈이 오더라도 계속 오고 있으면 못 가는 거고 통제돼서. 눈 딱 끝났을 때 녹기 전에 딱 가는 거는 잘 맞추기 어렵지. 봤다고. 전망이에요 전망.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마구잡이 읽는다고 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 정성은 정성은 있지만 읽어지지가 않아요. 전망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탐색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설악산 간다 그러면 권금성. 거기 캐블카 있잖아요. 올라가 보면 천악산 전망이 다 보여요. 그런데 비선대로 갈지 울산바위로 갈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나이 들면서부터 울산바위 쪽은 쳐다 안 봅니다. 가자 그러면 고문이 그다. 그것도 모르신 분들은 할 수 없어. 참 인생을 그렇게 하시나. 거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비선대 쪽은 약간 좀 경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간다고. 가는 거는 이게 부약이고 신약인데 전체를 보면서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가 이걸 알고 가면 좋아요. 단풍도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단풍은 찬불동 계곡이 좋다고. 그것도 글로 가야 된다고. 비선대에서 올라가야지 단풍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도 보는 방법이 있어. 그냥 연초만 되면 성경 읽는다고 창세기 펴놓고는 그다음에 레빅에 가면 섭니다. 해마다.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맥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서이기 때문에 법문서도요. 법전도 이렇게 잘 이치를 알고 보면 그게 이해가 돼서 세부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을 몰라버리면 이게 아무리 외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지는 않지만 성경이 아주 이게 비밀 그런 문서는 아니에요. 읽을 만큼 하나님께서 풀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이렇게 강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리로 가잖아요. 2층에. 교리로 가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흩어놓으면 구슬의 가치가 없어. 왜? 여기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 목걸이 만들면 어떻게 돼?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한 줄로 작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색깔로 이쁘게 하면 빛나잖아요. 교리는 그런 거야.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할 수가 없어. 사도신경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신구약을 달달달달 공부를 했는데 이거 사도신경을 보라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또 아들 예수는 보고 성령은 보고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다 우리가 쥐면 결국에는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뼈다구입니다. 뼈다구. 골격입니다. 이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도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마구잡이로 써놓으면 분량이 너무 엄청 많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영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교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정말론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감내교, 오순절 다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합동 측인데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교리 그 교리 예,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워요. 3년 동안 배우는 걸 요약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충분해요. 이것만 잘 알아도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고 신학 공부 다 했다 해도 거의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17강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 다음에 유학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9월에 그 영사각상 때 뭐 있냐면 종말론 특강이라 해서 늘려서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 기독교 교리 한 시간 했던 거를 늘려서 종말론 아홉 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론, 인갈론 뭐 이런 거 장난이 그 끄셔도 돼요. 시타 끄세요. 아예 끄세요. 안 추우면 소리 난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 안 춥죠? 오늘 8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리만 하더라도요. 신론, 인갈론 그런 식으로 다 하면 이게 수십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니까 굉장히 양질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정통적인 교리다. 사이비 교리가 아니에요. 정통적인 교리에 대한 요약을 해설한 겁니다. 그게 되어있고요. 그 웨스트리스 신앙고백서는 사실은 이거는 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거예요. 너무나 과한 건데 이걸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그 순조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장로교나 또 우리 임직하고 할 때 전부 다 지금 우리 장로교에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회니까 회에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중에 최고 높은 게 헌법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제일 앞에 보면 십이신조로가 나와. 우리 교단에서 믿는 12가지의 십이신조로인데 십이신조로의 기초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 권사, 목사 임직할 때 전부 다 이 웨스트리스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임직을 합니다. 고백에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교리, 기독교 교리를 수십 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웨스트리스 신앙고백서를 해보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 파트는 누구냐면 캐돌릭이에요. 이건 오래된 신앙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중세가 끝나고 나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짜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대척점에 서 있는 건 항상 캐돌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보면 캐돌릭하고 구교하고 신교가 어떻게 다른가 신교 중에서도 이 뿌리에서 우리가 칼빈지 우리 개혁주의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는 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원리나 해석을 보면 굉장히 시대를 불변해서 오래도록 간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말하는 신학자들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고전적이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교리 그다음에 경건 훈련이 있잖아요. 경건 훈련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의 식계명이지 그다음에 기도는 주기도문이지 그다음에 뭐냐면 천국시민의 삶의 헌법이 팔보 그리고 가장 경건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 철로역장 이런 거 그다음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성화 한 개인이 어떻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사 발견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은사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전도하는데 전도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노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도 있고 축호전도도 있고 한데 우리 교회는 관계전도 오이코스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경건 훈련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을 보면 별관은 이제 기독교 가정인데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죠.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 기독교 가정이라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가르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했는데 그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라는 거 보고 부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자녀도 어떻게 돼 되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내놓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으면 여기를 달달달달 아셨죠. 가서 회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 여행 가고 돈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그 TV 보면서 뭐 우리 이혼했네요. 뭐 나 홀로 산다. 이렇게 해봐야 별로 본질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여기를 들어와서 이거를 하셔야 돼. TV조선 틀렸어. 미스트로 투 해가지고 틀렸어. 찍혀서 나한테. 그런데 뭐 우리 이혼했어요. 돌아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기본부터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 집회부터 시작해서 신년 부흥사경회 6월이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각성 기도주간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했는데 두 번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두 번 못한다는 건 아니죠. 주제별로 했거나 혹은 중요한 자료 정말로는 같은 건 두 번 못해요. 언제 교회에서 다 모아놓고 그 아홉 시간을 정말로만 하고 있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다시 보고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집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집이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말씀의 집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았던 뭐해. 나 거기 안 살래요. 튀어나와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게 견본주택이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들어가 살래는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여야 돼. 얘가 아무리 영재라 하더라도 영재학교 보내거나 교육을 시켜야지 영재가 되는 거지 그냥 흙 속에다 묻어두면 그냥 흙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되어질 건가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 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면 12년이잖아요. 대학교 하면 16년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원도 하죠. 그다음에 또 인턴도 하지 뭐 하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걸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렸다고 해요.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려가지고는요. 현상주의도 하기 어려워요. 언제 교리를 공부하고 언제 성경을 공부를 합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풀어도 1시간 30분을 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데 언제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말씀해 주신 분 학교다 아니면 생각하셔야 돼. 학교 신학교다 생각하셔야 되고 성경학교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경건학교다 생각하셔야 되고 천국 학교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교육하고 성경교육 내지 신앙교육하고 있는데 힘이 어디로 끼우는가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99대 1로 세상교육이나 이런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가족 버틸 수가 없죠. 지금 아이들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우리 이진인 장론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막 이랬잖아요. 아주 불쌍해요. 걔네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나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가 망상 아닐까요? 한 게 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앙이 나옵니까? 들은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는데 나올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독화라는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자고 났더니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밤새 기도했더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만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훈련받으면 어떻게 됐냐면 첫째는 성장이 되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돼요. 변화가 돼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복을 받아요. 성경은 언약서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감정적으로 주세요 마세요 하고 해가지고 협상 걸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여쩡순과 가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가도 인사도 안 받고요. 그냥 자판기에다가 거기다가 자동 주문해서 딱 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내주고 말지. 옛날에 가면 막 이렇게 가서 협상했잖아요.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그럼 막 더 주기도 하고 요즘 어림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그렇게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갖다 주는 복이지. 가서 고무줄 내리듯이 말이에요. 주세요 마세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복을 달라고 가서 막 잡아당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복주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안 굽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을 받는다. 말씀의 집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 신명기 28장의 복 말씀대로 살아서 지키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주 그냥 이거는 말씀의 집은 축복의 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집은 축복의 집이다. 아멘. 안 들어 말아라. 축복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자기가 이게 금 같은 그릇이 안 되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 개박 그릇을 어떻게 쓰입니까. 손님 오는데. 못 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그러면 여기서 잘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니 확신을 하겠다 하면요. 교회에다 알리고 끝났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섬에서 할 때는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면 훨씬 더 좋죠. 소그룹 공부. 그렇게 사면 우리 섬에서 합니다. 누구누구 해서 갖다 놓고 끝났습니다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학기를 열어서 해요. 그래서 7주가 한 학기이기 때문에 지금 5학기면 5, 7, 3, 5, 35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겨울학기가 너무 그래요. 그래서 겨울학기 특별학기로 넣었어요. 그러면 1년에 6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6, 7, 4, 10이 42주가 되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면 10주 동안은 쉬는 거야. 방학이야. 좋지. 학생은 방학만 기다려.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방학이 없어라. 그러지. 방만 되면 그냥 막 학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고 야단이 나지. 그래서 좀 있어만 말씀의 집에도 선행학습에 그런 불같은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여서답게 할 때 자기는 개인적으로 막 해가지고 열 학기를 해버립니다. 아주 욕심이 많아요. 훌륭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기로 할 때는 교회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교회에서 관리를 해요. 교회에다 신청하는 건 교회에서 관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개인으로 안 해서 나중에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단계별, 수준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편의상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급이라 이런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막 혼동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할 때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자, 그래서 초급은 뭐냐. 성경은 핵심, 구약 성경, 신약 핵심. 이거 초급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전망되니까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듣고 읽을 때 이해가 되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중급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의 하아는 고급에다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독교 교리하고 종말로는 여기다 초급에다 넣었는데 사실 이 기독교 교활의를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아주 훌륭한 수준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초급에다 넣었고요. 중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메시트민스의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쪼개서 중급, 고급으로 나눠 놨어요. 그 다음에 경건훈련도 한 번에 다 하라고 하면 다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봉사자들은 성경과 고려와 경건훈련을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자, 기초는 뭐냐 하면 전교인 세례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 등록해서 우리 교회 회원이 돼서 딱 예배당에 앉으려고 그러면 기초가 끝나야 돼. 만약에 기초가 안 끝났는데 들어왔으면 그냥 기초를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생활지침이 안 되는 분이 교회 와가지고 오래도록 머물면 누구를 끼치는 거야. 자기 손해야.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자기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여기 입장을 했을 때 최소한도로 이건 해야 되겠다. 그걸 아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던 얘기는 이걸 다 하겠다는 얘기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준이. 이거 밑으로는 없거든요. 그렇게 기초를 하셔야 되죠. 전교인이. 그 다음에 초급이 있는데요. 초급은 설의 집사, 봉사자, 찬양대, 찬양팀, 인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봉사자는 주차 봉사 혹은 와서 여러 가지 만나볼 봉사 다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인 설의 집사예요. 설의 집사는 집사가 아닌데 인턴 집사거든요. 인턴 집사는 기초를 초급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 초급이면 뭐냐면 성경 읽기로 말하면 핵심 부약, 핵심 신약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식계명, 네만, 그리스도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설의 집사 나가요. 그런데 2022년도에 설의 집사는 안 나갈 수도 있어. 왜? 1년 동안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인턴도 안 하겠다 하면 설의 앤 설의 집사 이런 건 없지. 인턴을 위해서도 인턴이 또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하시고 만약에 못하면 1년 또 설의 집사 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설의 집사인데 기초하라 그럼 기초하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은 그렇게 해서 중급 셀 리더, 교사, 전도 임원들 그 다음에 고급은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 혹은 교구장, 기관의 리더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경과 교리와 경건훈련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부서를 섬기고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본인이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데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봉사자 기준으로 볼 때요. 그래서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옆으로 가는 표는 기초, 초급, 중급, 고급을 해놨고요. 가로로. 그 다음에 세로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기독교, 교리, 경건훈련 봉사자별 코스해가지고 밑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봐가지고 딱 집으면 돼. 내가 지금 성경했다. 구역 핵심을 하고 있다. 그건 뭐죠? 레벨은 초급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 코스로 보면 지금 전교인이냐, 서리집사냐 봉사자 여기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급의 맨 끝에 있는 거 봅시다. 부흥 그렇게 있잖아. 그 부흥은 뭐냐면 레벨로 볼 때는 고급으로 편지해놨는데 경건훈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별 코스로 보면 부장, 부감, 교구장 여기에 들어있다. 가로, 세로로 보면 딱 나오죠. 커피 주문하는 것보다 쉬워요. 커피 주문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할머니들, 이러한 분들은 안 되겠다라고. 저도 거기서 한 두 번 실수해서 옆에 줄 섰으면 저도 그냥 포기하고 왔을 거예요. 창피해서.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이거 주문 못해가지고 자꾸 버벅거리고 있으면. 이 정도는 보실 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이코스 전도인데요. 우리가 관계전도 한다 하잖아요. 그럼 관계전도 교회에서 이릅니다. 카드 써내세요. 그 다음에 초청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현장에서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인해서 비대면을 위해서 오이코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활용해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를 잘 모르면 나나 우리 셀식구들이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라고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그럴 때 전도 대상자들한테 가서 좋은 간증 내지는 우리가 교회 초청해서 오라고 하면 초청해서 왔을 때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새생명 축제 때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영상 골라가지고 링크해서 보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섬겨가지고 오이코스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에 관해서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교회에 와서 그런 우리가 새생명 안 하더라도 개인과 셀에서 오이코스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집을 이용해서 그런 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생활지심 같은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교회 대권자에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란 뭔지 기도의 확신이란 뭔지 이런 거는요. 내가 전도 대상자에서 충분하게 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도예요. 교회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과정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독교 과정으로 정말 믿음의 과정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우리 예월에 했어요. 그거 많이 본다 해가지고 기독교 과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 해서 기독교 과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억지 춘향으로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서야 되겠는가 이걸 알고 또 식구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훌륭한 기독교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5월에 했던 거 5월에 1년에 한 번만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고는 왜 그거 하냐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혹은 우리 가정이 화목해라 그러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는데 이 말씀의 집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의 집을 둘러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살자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하는데 이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집이 수돗물이 안 나와 잘 그 다음 난방을 아무리 해도 말이야 뜨겁지 않은 거예요. 난방비는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개포동의 사택이라고 아파트 조그만한 걸 주는데 엄청나게 월세 비싸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는데 추워서 거기 오래된 주공아파트니까요. 난방 아무리 해도 집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딴집에 이사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집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결산할 것인가 졸업장도 주고 또 이렇게 상도 주고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집 평가와 시상에 대해서 목적은 뭐냐면 말씀의 집을 통해서 은혜받고 진짜 이게 내가 행복한 집이 되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죠. 내가 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서 여기서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타 교인들도 이 말씀의 집으로 인도하는 또 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이커스전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흘러간 분들도 많고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흘러간 분들도 많고 왕년에 교회에 한 번 안 다녀 본 분들이 없을 때도 많고 논산훈련소 가서 군의 세례 안 받아본 사람 잘 없잖아. 막 받아 봤고 무더기를 쌓였다고 그런데 그분들 그냥 교회에 기어이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집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상이나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 옆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옛날에는 거기다 목매달았단 말이에요. 기독교 방송 밖에는 기독교 채널이 없었어요. 라디오 그런데 TV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 유튜브 시대가 들렸잖아. 이승진이가 개인 혼자 하잖아. 미국에서 왜 나 못 오게 하냐고 소리를 꽉 지르니까 돈이 쫙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개인으로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 방송 시대를 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 그것은 훌륭하게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요. 개인과 세일 교구 그다음에 인도 전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면 알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오늘은 2점을 유지합니다. 그거 좀 있으면 3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5지만 3보다도 더 강화된 2점을 하고 있대요.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통달한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집에서 1년 내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의 집에서 지금 막 3층까지 다니면서 내 집이다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도 평가해보고 자기도 인정하고 도전도 받고 해야 되겠죠. 교회는 항상 잠자고 가도 되는 데고 교회는 그냥 토끼들이 모여가지고 그늘 밑에서 잠자다 가는 데고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겠냐. 세상에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데 세상에 교육은 난리가 났잖아요. 6년, 3년, 3년, 4년 모자라서 뭐하고 뭐하고 회사 취직이 안 되는 난리인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세월이 지나니까 알던 것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대책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평가하는데 가장 간단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시험 같은 거 안 쳐. 뭐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점수 내는 데 무슨 수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은혜 받아라 면에서 뭐 그리스도의 확신 그러면 다섯 강자가 되잖아요. 하나 하면 하나요. 다섯 개 하면 다섯 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겠죠. 하는 만큼 뭐 우리는 은혜로 오니까 그 정도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도 예를 들면 내가 타교인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확신을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영은 불쌍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꼭 등록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해봐라. 구원의 확신도 하고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인도자 전도자의 그 점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한 분 그러니까 나는 주로 막 바깥에 다니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너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어 없어.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해. 이러면 꼭 이단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단이 잘못 써서 이단이 나쁜 거지.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이 얼마나 셉니까. 가가지고 죽는 신용까지 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 교회 안 나간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확신을 해야 된다고.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거 열기를 팔았어. 그럼 열 개 되는 거야. 열 시간이 되는 거야.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왜 이단들은 막 눈이 빨개서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 정말 구원 확신 시켜가지고 야 구약 성경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계약 문서인데 이대로 살면 계약의 복을 받아. 원약의 복을 받아. 그 신명이 28장이야. 딱 갖다 내밀면 보험을 뭐 알아 들겠어. 보험 들이는데 이 보험 들겠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 믿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 주는 것도 어떻게 할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1년에 5학기에다가 겨울학교면 6학기잖아요. 그러면 7주니까요. 7주 7주 하고 나서 상 주고 7주 7주 하고 상 주고 7주 7주 하고 상 주고 그래서 1년에 3번 상 주면 끝나. 그런데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수석하는 사람이 항상 수석을 하거든요. 대략 보면 그래서 다음에 1등 할 때는 다음에는 상 안 줘. 나쁜가? 내가 혼자 다 할까 봐. 1년 내내. 그래서 1등 하면 다음에는 좀 양보하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어디 가는지 알게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럴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9kg까지 빠졌다가 위기의식 느꼈잖아요. 요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저울이 망가졌거든요. 저울이 망가져요. 그때부터 대충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해서 하니까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당이. 그래가지고 2.5kg 쪘어요. 사실은 이렇게 혈당 체크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보통 식후에 14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막 올라가거든요.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려와요. 운동하면 내려와요. 계단하면 내려와요. 그래서 살찌는 무대로 무조건 계단을 하세요. 그럼 배가 쏙 들어갑니다. 진짜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보고 사는 거예요. 당신 고혈앱이냐고 그러면 해보면 알잖아요. 고혈앱인지 아닌지. 도대체 우리가 가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예배 드렸다. 너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 항상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야.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초등학교에 나와도요. 여기 나온 애들 중에는요. 엄청나게 잘 된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나왔는데 중학교도 안 가고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육이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집에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또 교회에 난리가 났어. 뭐가 난리가 났냐. 우리가 새벽기도를 모여서 했는데 새벽기도 원호수자 점점 줄어요. 옛날보다. 다 아시잖아요. 일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코로나 손님이 오셔서 이게 또 모이지도 못해서 잘 핑계대고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그거를 음성을 내보내요. 음성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게 첫째고 두 번째 못하면 집에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묵상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 교회에서 했던 새벽 영상 음성 들으시고 나름대로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라 그거예요. 아멘? 이거 왜 안 하죠? 해봐야 하루에 10분에서 20분입니다. 길어야 30분입니다. 왜 안 해요? 다 하셔야 돼. 현장에 새벽에 못 보이는 거 이해한단 말입니다. 장노님들도. 그런데 옛날 같으면 혼나요 장노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장노님 기도도 안 시켜요. 당연히 못 들어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앞장서서 합니까? 못 하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다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노, 번사, 집사가 됐고 교사가 됐고 셀 리더가 됐는데 경건 시간이 없으면 말라 죽지. 당연히. 짐 멀어서 못 오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바빠서 못하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새벽 시간에 하필이면 출근해야 되는데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못하냐고 그러죠. 한가한 시간에.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300 용사 권사님들이 지었어요. 300 기도원의 무시무야 용사 새벽에 깨워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우리 대통령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기도하면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코로나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두드리다가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왜 백신도 못 사오냐고 왜 백신도 못 사오냐고 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말은 많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이 아주 교활해요. 입이 교활해.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하다고 말아야 될 일을 가지고 뭐 갔더니 저뜻니 막 하고 말이에요. 재난기금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 해서 될 일이에요 그게. 백신 맞아가지고 빨리 6개월 앞당기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6개월 1년씩 늦어지게 되면 경제 폭망이지. 뭘 말해. 그게 뭐 하냐. 기도를 안 한다니까. 열렬하게 교회를 깝니다. 기도 그런 거 뭐 하러 하냐고. 그거 백신을 왜 못 샀대. 과학인데. 그게 진짜 과학 아니에요? 백신을 맞아야지 안전하게 빨리 도달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말이야 수준이 높아가지고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거 없는 거 검사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산다고 그런 배부르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백신도 못 만드니까 눈치라도 봐가지고 빨리빨리 해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있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해 주지 그 다음에 300용사 묵상도 하시라고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봐줘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이 없는 것은 자기 손해요 이거 없으면 교회에 여전히 문을 가요 교회 문도 못 열게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냐고 말해봐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20명 머리숱을 세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백화점이 빡글빡글빡글해요 백화점에 다 계산하면 몇백명 몇천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20명도 제한시킨다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교회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살 길이 뭐냐 집에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죠 아멘 기도하는 300용사 아멘 13만 5천명 물리쳤다고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두 개 준다 해서 두 개 둘 2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참여하고 묵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교회가 힘을 쓰면요 두 배가 돼요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됩니다 아멘 이거 완전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예배가 공예배가 네 번입니다 주일 오전 저녁 수요 금요기도 했는데 네 번인데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오라고 해도 못 올 뿐더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막아놨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상예배가 정답인 올바른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득불 이해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예배에다가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영상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네 번이라도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한 달이면 얼마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1년 내내 가더라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당연히 믿음의 등불이 꺼지고 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출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종이도 펴 만들어서 드려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말씀의 집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집이 지금 현재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여평지가 말씀의 집이 시행되고 있는데 은혜 받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도 잘 실감이 안 나고 교육자들 얘기들 실망이 안 나와서 몇 분 내가 직접 통화도 해보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말씀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비결이 뭐냐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딱 그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듣는 분들 중에는 딱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제 하냐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좀 더 비밀이 뭐냐 했더니 짜잘한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큰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해하느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떤 부담감보다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더라고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보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왜 시키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은혜롭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은혜로 들린대요 아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귀 훈련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아서 은혜 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수만 번도 더 했잖아요 주기대문 수만 번도 더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주기대문이 뭐지 난 몰라요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다 읽는 거거든요 성경 말해봐라 그러면 하면 돼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대학생 때 지휘자가 그날 기도 시간이었어 대표 기도 시간이었어 그런데 지휘자가 그때 대학생인가 대학교로 졸업했나 해서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미혼 청년이었어 키는 크고 학교 음악 선생님이야 그런데 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한다면 될 텐데 기도한다고 딱 나와서 했어요 그 자리에 일어섰나 했어요 했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상당히 긴장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나라의 이마 없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나지겠는데 그것도 천천히 해가지고요 보통 막 2분 3분 하잖아요 그날 주기도문을 한 2분 3분 했어 와 쏙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막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가 못해가지고 기도 막혔나 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신 있어서 한다 했는데 막상 쓰니까 확 막혀가지고 막 더덩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또 줄줄줄 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빨리 하지 그것도 다 아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천천히 하는지 보통하는 기도만큼부터 더 길게 해버리더라고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알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시키소 듣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쇠들여서 먹어버리지 돌짝밭이 떨어지면 뿌리가 약해가지고 해가 쨍 나면 다 말라 죽지 가시덤불이 떨어지면 어때요 올라오지만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잖아요 옥토에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10매매잖아 그러니까 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옛날에 콩나물 키울 때 그런 말이죠 콩나물은 뭐예요 물 줘가지고 키우잖아요 물 쑥 흘러가고 쑥 흘러가는데 이거 크잖아 근데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죠 신기하게 큰다 그거는 되는 분들은 그렇게 크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더 이게 돼가지고 그냥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래서 거짓말 붙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수십 시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바깥으로 하는 통신수단이 없을 때요 그냥 라디오 방송 하나 틀어놓고 세상하고 소통하고 그거 전부 다 안주라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 좀 은혜가 있는 분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막 들었잖아요 하루 종일 들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른 것한테서 점령당한 거야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보기도 싫어? 보긴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얘기 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당한 거지 못할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안 들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 트롯 대세다 그러는데 트롯이라는 장르가 이렇게까지 장악할 줄 알았어요 몰랐지 막 아이돌 천지였잖아요 와서 막 인양처럼 춤도 막 끼치고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트롯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다 쓸어버렸잖아 너무 지겹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내가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막 그 영화를 보더라도 멋있게 만들어야지 보지 드라마를 만들어도 막 이렇게 보지 뭘 하더라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보지 대충해서 하면 이게 수준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질이 문제거든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들었는데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넉넉한 그런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한다 그리고 뭐냐 성령께서 보혜석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길을 열게 해주신다 아멘 사전신경 고백을 수만 번 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읽는 것과 똑같은 거지만 모르고 그냥 암성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거고 들리는 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분들은 그냥 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걸 어떻게 해 은혜 주시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어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길다 해요 시간력이 어렵다 해요 바빠서 내용이 힘들어서 어렵다 해요 그 다음에 옛날 거라서 이거 듣기가 좀 오래된 거라서 이거 좀 신식이 아니라 해요 그 다음에 강의식이 아니라서 설교식이라서 설교는 꼭 잔소리니까 그 다음에 또 전달 방법이 PPT나 반짝반짝하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 결국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그 학력순으로 되던가요 그러면 교회에는 박사만 깔려야 되지 아니죠 형편 좋은 사람이라서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망해가지고요 어디 올 때 갈 데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더라고 아멘 똑같은 겁니다 영상에서도 나오는 것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제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의 집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할게요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성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양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했어요 평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0시에 오세요 그러면 기독교 교류를 가르칠게요 그리스도 이름 확신할게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적게 오면 5명 많이 오면 2, 30명도 했어 막 오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알바를 가야 돼 우리나라 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도 집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 있어도 교회는 잘 안 와 왜? 카페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교회 나오신 분이 없거든요 잘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냥 세 명 시작했다가 한 몇 주 가면 없어져가지고 폐강위기에 몰리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해가지고 20년 옛날에 비하면 아시잖아요? 교인이 10명이 등록하면 옛날에는 구역 예배, 셀 예배를 거의 다 갔다고요 특별한 경우 빼놓거나 그런데 지금은 가는 분이 특별해요 한두 분밖에 안 가요 왜? 내가 너무 바빠 그리고 거기 가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신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지 너하고 나하고 알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소급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육 부분이 교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해야 10명이 와서 요한 공문 좀 했는데 그냥 구역적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데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 주일 날 오후에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천러역정도 하게 된 거고 기독교 교리도 하게 된 겁니다 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의 방식을 강의 내지는 교육용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 날 오후에 예평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떼버렸죠 그거를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 양육에 대한 것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건 자료가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참 이 코로나 선생님 고마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지 마라 하니까 못 오게 한다 하니까 그러면 양육을 어떻게 해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양육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사고 난데 다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주중에 와가지고 속으로 모임해가지고 거기서 마스크 부르고 커피 한 잔만 해? 그걸 먹다가 코로나 걸리고 이래가서 난리가 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주중에 오지도 않지만 와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양육을 합니까? 그럼 양육 안 하고 있으면 교회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현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꼭 현장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 최고의 어떤 걸 드리는 건 현장성이지 나훈아가 현장 공연 아니면 안 한다잖아요 그럼 이번에 추석 공연할 때도 재방송 안 한다고 약속했죠 원래는 너무나 테스형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재방송해 줬다고 나오나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가수의 자존심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재방송하냐고 그래서 현장 라이브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예술하는 사람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식은 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미스터트롯 하다가 들통났잖아요 녹화해놨는데 그날 현장에 사는 것처럼 들통났잖아요 조작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상예배 같은 게 조작이 되면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토요일날 녹화해놓고는 주일날 11시에 영상예배 드립니다 해 사기꾼 아니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그 녹화해놔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토요일날 녹화하면서 자기들끼리 목사님이랑 반주자랑 예배드려놓고 성도들한테는 주일날 11시 예배라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사정이 있으면 하는데 그럴 사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나 몰라 그래서 예배는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그냥 내가 숨 헐떡헐떡 쉬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거짓말도 막 한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지 신령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지 뭔 놈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예배가 있냐고 말도 안 돼요 조상제자도 그렇게 안 지내죠 조상제자도 가서 그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형님 아우 해서 우리 재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여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의 집에서 양육하는 부분은 말씀은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언제라도 다시 돌려볼 수 있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한다고 하면 웨스터미스 신앙 고백서를 못한 분들은요 우리가 그거 50년째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주일 날 오후에 그러면 그걸 언제 하냐고 우리가 다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다 클래식이거든요 완전히 기독교 기본질리인 거예요 주기도문 십계명은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날마다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내가 십계명을 계속하냐 교회에서 바빠 죽겠는데 했던 걸 십계명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장시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고맙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현장에 모여서 다섯 명이 해가지고 주물딱 주물딱 하다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훈련이 안 돼 완전히 무장해제 다 탄력병들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런 교회 돼버렸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네 고맙네 말씀인 집으로 가서 내가 훈련 받고 살아야 되겠네 이걸 알려주세요 강력하잖아요 코로나 겁나죠? 잘 됐다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연장성 속에서 발전적으로 영향이 온 거라니까요 이걸 왜 거부합니까? 하셔야 되지 10주 50주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걸 다시 보면 되잖아요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있는데요 말씀의 집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크래식하고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요 마르고 닳도록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친 거는 유효기간이 100년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주일날 하는 설교는 잊어버려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 진리라든지 예를 들면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전으로 취급했던 철로욕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뜯어내면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민석? 설민석? 설민석 맞아요? 거기는 잘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막 좀 잘못된 거 하고 있다고 틀린 거 하고 있다고 이러잖아요 시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너무 이렇게 낡은 거다, 뒤진 거다, 옛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아 그거 왜 목사님 거 자꾸 하냐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거 막 새롭게 뭐 이렇게 김진 목사님이 찬양을 잘한다고 막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데 왜 찬양 시간을 안 늘려주냐고 아 이래가지고 막 골치 아파 조금만 잘해 다행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찬양 좀 잘하도록 하라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고맙지 그때 없이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꾸 그냥 주일날 설계만 봐도 그냥 지겨운데 또 나와가지고 그러고 말이에요 콕 꾸며두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단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임돼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도록 거기에 단점도 있지만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괄성 있게 내 생활로 보여주면서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믿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데 호흡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목사님은 오래 해서 좋겠네 라고 하지만 오래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힘도 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94년 95년부터 하면 5, 6, 7, 8, 9, 0 26년을 많이 했어요 만 26년이요 만 26년이었다고 했으면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할 거 없는가 아니지 다른 설교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여기서 했던 거는 그냥 겨울이 주기도 문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그걸 했으니까 보증수표지 설민석이 안 된다니까 왜?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틀린 말도 막 섞어서 한대 단임 목사는 안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틀린 말을 했어 바울이 3차 성교 맞추고 가는데 지금 오순절날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해서 밀레도에서 장롱님도 봤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 가야 된다고 거꾸로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 이거 틀리게 말했구나 그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단은 아니야 내가 말실수한 거지 그런데 막 저희 집 사람은요 막 뭐라 해요 가서 오늘도 오후에 그 설교한 거 좀 들으려고 나 은혜롭게 한 3분 들었는데요 머리 아파 막 끌어들어요 이제 별걸 가지고 싸운다니까 집에서 정말 저는 말을 했지만 듣고 싶어요 그냥 뭔 소리 했는지 그리고 저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막 거기서 막 뭐라는 거 못하게 그래서 단위 목사님 했다는 얘기는 그게 틀렸으면 20년 25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이단으로 가지 않고 편협되게 가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내 개인 호불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면 많이 부응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다 이게 편중됩니다 편식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말씀해서 하는 거는 편식이 아니고 완전히 오리지널 정통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경건을 이 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거의 표준이죠 그리고 단위 목사님 왜 자꾸 나오냐 그러는데 나올수록 좋은 거죠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 목사님들이 와서 2년 있다 가고 3년 있다 가는데 그거 갖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게 되고요 또 하는 것마다 달리 말하게 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해서 아 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강사에 초월하시라 그리고 이 강사가 제가 나오게 된 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흥사경회를 할 때는 바깥에서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오기도 어렵고 많이 모여서 뭐 하면 좀 오지만은 우리 같은 게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돼 그런데 많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흐지부지 한두 번도 아니고 스트레스 확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 부흥사경회도 그냥 자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저 보기 싫어요 저 보기 싫은 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부흥사경회를 깨우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각성 기계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목사님이 나와서 부교육자들이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멋있게 해서 백화점으로 체력하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면으로 봐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얘기죠 그리고 이게 왜 설교를 왜 그렇게 오래도록 들어야 되냐고 값다 하면 말이야 백분짜리 넘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도 듣는 게 다 알아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내가 분양도 공짜로 해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풀어가지고요 이 언약이 시행되도록 해라 라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못하는 건 혼내키고 잘하는 건 칭찬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다기 1은 2, 2다기 2는 4 이것만 하는 것은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1다기 1은 2인데 이게 2가 될 때도 있고 이게 0이 될 때도 있고 결혼하면 이게 100이 될 때도 있다 그걸 가지고 삶을 설명하면 그건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늘리는 거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 말로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 그게 선지자들이 썼던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방식이 나쁜 방식이나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게 되면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평질을 할 때 소그룹 방에서 했던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렇게 그냥 말로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배식원으로 와서 전체적인 가르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식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우리 자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 설교 아니에요 완전 설교는 그렇게 안 하죠 못 누믄 오늘 웨스티민스 신앙고백서의 성화에 대해서 하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강의죠 그러니까 내용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녹화했다는 여기 갇힌 공간에서 다섯 명을 녹화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면에서는 설교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쏟아부었던 설교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도가 안 나고 자료가 없죠 그리고 교육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증거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좋게 말하면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으로는요 그게 되는데 전달이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나 방향성을 지시해 주기는 어려워요 설명, 이치를 설명하는 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설교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게 낫고 그러나 설교만 하게 되면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그냥 막 흘러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컨텐츠 내용들을 충실하게 전달해 주기 낫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살아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될까? 아멘? 현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변호를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왜 거기다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100분짜리를 20분짜리를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서 교육을 해서 이거 이거 이런 겁니다 학생들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말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의 한계에 대해서도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2010년도에 SD 우리 영상 장비 SD 장비가 그 당시로는 그냥 쓸만한 장비예요 그런데 지금은 HD에서 초 울트라 HD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볼 거 없는 거죠 그거 그냥 하나의 자료 기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중에 보면 강산 변하는 게 많죠 그리고 또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했던 교회 구성원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50% 이상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절대적인 교리고 절대적인 게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전원일기 이런 것도 가끔 돌려보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트장도 그렇고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제 자체도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막장 분륜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하면 방송도 못해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든지 시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2010년도 혹은 2015년도에 한 거니까 그때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배경을 알고 가면 그냥 듣는 대로는 다 들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이 방식이고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중에서 이단이 됐거나 전혀 방향성이 틀렸으면 뜯어고 쳐야 되는데 세부적인 게 손질하잖아요 그거 비용이 엄청 많이 나요 교육자들이 지금 저는 예배를 네 번이 돼야 돼요 교육자들이 그 영상 해가지고 막 송출하고 지금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도 바쁜데 그거를 하셔서 알잖아요 막 50강 60강 내는 거를 다 돌려봐가지고 여기서 표준말에서 틀린 게 뭐고 지금 이게 2010년도에 표준말에서 틀린 게 뭐고 이거 편집해야 되고 지금 이 말을 하면 누가 시험 들고 이 말을 하면 누가 또 시험 들고 편집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예수님 제림하시겠다 그래서 들어주시면 안 되는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라 그 말이죠 편집 가능하지만 그거 뜯어고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말이죠 들으면 듣는 거지 정한되면 그때는 귀 막으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올바른 말 들리면 또 들으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리 같은 거는 볼커프 교리인데 신학교 3년 동안 늘려서 하는 겁니다 지금 6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외학분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내용이 만만치 않고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성은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김진 목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으냐 수준으로만 높은 거예요 못할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린다고 하는 말도 이해는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에요 딴 데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넘어가야 될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주기도 10개 명 했는데 이건 뭐하러 하냐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수준 너무 낮죠 수준까지 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성경 이해와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감성 훈련하거든요 은혜 그러면 감성이에요 눈물 나왔나 안 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이 박자가 맞아가지고 내가 흥이 났냐 아니냐 그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 정말 찬양을 통해서 그 감격이 왔을 때 그게 내 생활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만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죠 그게 주관주의죠 감정주의죠 그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하시면 돼요 저도 밥 먹는 거 바꿨잖아요 어느 날 이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제가 오른쪽 턱이 오른쪽으로만 썼나요 이쪽으로 써가지고 너무 된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시린이죠 시 그거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게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들어가면 무조건 일로만 씹어가지고 여기 턱이 발달한 거예요 짝퉁이요 턱이 근데 이제 이거 고치느라고 의도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여기서 보면 턱이 뼈잖아요 뼈도 여기는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내려앉았어요 여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딱딱한 거 씹으려고 그러면 모르게 일로 가요 하도 이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당 때문에 신경 써야 되겠네 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거 봤잖아요 식품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뭐 먹어야 되는 카로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먹는 순서도 이제 야채,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 콩, 두부 저는 매일 먹어요 저희 입장은 안 먹어요 이상해요 내줘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견과류 해가지고 아몬드 하루에 15개씩 올려놓고 아침 저녁하고 합쳐서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탄수화물 먹는데 짜고 매운 거 좀 빼가지고 먹으러 그러니까 몸에서 그냥 그게 반응이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9kg가 빠져버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 신경을 쓰니까요 반드시 변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골격하고 근육 형성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망통이 된 거예요 보면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거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받아서 하고 그래야지 예배가 예배가 됩니다 교리고 성경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만 감성적인 데다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하니까 줄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엉터리 은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면역이 돼가지고요 나 홀로 산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진리가 없으니까 짜릿하게 말하면 세상이 얼마나 짜릿해요 영상도 말이에요 경연도 말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고는요 그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실시간 컴퓨터 사고 나가지고 들통 났잖아요 미스터 트롯도 당부의 말씀 마지막이 되죠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집시다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초중고 해가지고 학습 막 창고서 사고 등록금 내고 이런 거에 비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내봐라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했는가를 보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면 기독교 교리도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싹 하시면 안 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예배는 못 나오니까 양해해 주세요 일주일에 말씀 네 개 준비하는 것도요 저는 너무 벅차요 솔직히 단임 목사 중이에요 이거 네 개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개척교인 목사 말고는 거기서 혼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부극장 있으면 이거 네 개를 다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게 침이고 또 영상으로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좀 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서 내가 치르는 얼굴이지만 또 내미는 거예요 보셨죠 오늘도 단임 목사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심정이 그래 그런데 거기다가 막 다섯 개 여섯 개를 하라고 못해요 구약 성경 읽기 얼마나 많이 한 건지 모릅니다 녹화는 돼있지인데 그 전에도요 그거 수십 번 한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구약 맥 같은 거는 수십 번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한 시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공부를 몇 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저 못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단임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줄줄줄줄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설민석이 여기서 빵꾸난 거잖아요 설명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도 자기가 내용을 공부를 다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야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이 한다니까요 관심 많이 갖는다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즘에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일주일에 걸어다니는 시간 중에서 직무를 감당하라 그 설교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게 떠오르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떠오르면 그냥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불나불대는 거야 세상 말로 말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복하다 하잖아요 코로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옛날에 대충해도 대충 은혜가 봐주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냐고 못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눈 딱 감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려면 8학기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데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남자들 가서 딱 4주, 8주 해서 이등병 달고 나왔다고 그런 각오를 못하겠어요? 해야죠 두 번째로 말씀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들려오게 해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한 말씀에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영이에요 영 우리가 교만하고 딱딱해서 그리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끓여요 죽어도 못 받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지구의 선이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로 천국에 갔더니 너 뭐하러 왔냐고 걷어차서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세상에 돈 많이 못 버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부자가 안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예수를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렇게 거지같이 해서 왔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받는 것은 내 인생의 지구의 선이다 이 생각에도 했고 네 번째로 말씀의 집에서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고 온전한데 이러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의 삶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뤄지겠는데 특별히 영상 말씀의 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내가 은혜 있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제자 거듭나는 제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